음악 이제는 실사예요. 이게 진짜 어렵대요. 이번에는 자유스럽게 자유스럽게 여러분들이 맞고 싶은 캐릭터를 바꿔가면서 할 것 같아요. 자 이거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 지고 자 되어보고 싶어 아렘 으 있어 있어 그럴 필요 있어 뭐 아까 나는 나 진영하게 오면 야 그래 하고 싶은 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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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집 바로 녹음 들어가나요 바로 갑니다 아 나야 한가요 준비하지 말고 바로 가다 바다 지요 똑같이 거 아니 으 자 갑니다 스탠바이 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음 으 아 으 으 공생, 공생이란 서로 함께 나누며 산다는 뜻으로 스킵 스킵 아니 우리도 사전적 의미는 알지 맞아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외모인 건데?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대로 안 된다고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있어 있어 그럴 필요 있어 안 그리면 안 됐어 아니 신발을 그거 맨날 집어넣어야지 그걸 맨날도 그려 어떡해 다시 할게 다시 할게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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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렵다 진 대서부터 아니 신발을 그거 맨날 집어넣어야지 그걸 맨날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니 신발을 놓아야 될 거 아니야 신발을 오케이 신발을 자 그 다음 신두 번째 넘어갑니다 한번 보고 하는 건가요 바로 하는 건가요 바로 갑니다 바로요 자 스탠바이 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이거 형 왔어요 아니 너는 왜 맨날 방바닥에 누워있어 인마 빨리 들어가 어 아 아 아 찐친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무들보다 아니고 왜 맨날 굴러다녀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어렵다 숨을 추어 야 랩같이 말한다 이차 하고 형 뭐 먹을게요 이거 그치 그 냉장고에서 꺼내놓은 호프 부터 갈게요 네 하 차 아 아 형 뭐 먹을게요 아 아 아 왜 아 아 아 아 뭐라는 거야 아 어 야 어려워 어려워 어렵다 나 솔직히 잘했는지 모르겠어 3번 씬 스탠바이 준비됐죠 네 예 혜리야 아 화장품 자만 자만 아닙니까 진짜 아니 친구야 너같은 친구들 때문에 내가 요리를 못하는 거야 나도 화장품은 시원한 데다가 화장품은 시원해야 돼요 너무 안아야 돼요 아니 음식은 시원하게 먹으려고 냉장고가 만들어진 거야 아 뭘 음식을 화장품을 섞이면 어떡해 짜자 진짜 여긴 전 안하숙 생활을 위한 의견 조정의 자리라고 아 아 이거 좋아 아 짜장면 짜자 하숨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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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 어렵지 랩몬 형이랑 B형이 너무 귀여워 짜자자자 진정들 좀 하세요 여긴 더 나은 하숙 생활을 위한 의견 조정의 자리라고요 아 아 아 아 그냥 화장품 능정 하나 더 두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어 어 어 야 이거 어디에 맞춰 이거 끊어가야 돼 네 번 네 번 네 번 마지막에 끊어줘야 돼 마지막에 끊어줘야 돼 어 어 어 어 그럼 남을 즐거워야겠지 말입니다 아 진짜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아 아 이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이거는 진짜 예상이 안 간다 아 나도 웃기게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너무 웃겨서 못 하겠다 나는 파이팅 귀여워 양말 한짝 부족했으니까 이건 내가 가지고 오케이 주황색 모자 없다 주황색 모자 내가 가지고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다 아 석진이 형 석진이 형이 필요하겠네 석진이 형 한 2년 정도 쓴 건데 오케이 지민이 욕조 지민이 진짜 좋아하겠네 크 지민이 울겠다 이거 받으면 하 오케이 이거 그냥 가도 되겠는데 어 좋은데요 형 어 안 보고 했는데 진짜 잘했다 나 얼굴이 너무 빨리 졌는데 사람들이 다 나만 보더라고 어 근데 너무 전국 같았어 누가 너무 잘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진 스탠바이 큐 아니 이런 것도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진짜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이거 누가 갖다 놓았을까 최선을 다했다 어 어렵다 하이 큐 제발 유리한테 버리지 마 겐태 형 야 버린 거 아니야 진짜 억울하다 나는 그냥 너한테 나눠준 거지 형 근데 그건 버리는 게 아니고 나라 저거 사물하다 요렇게 변한 게 맞지 않을까요 진짜 형밖에 없네요 하 잠깐만 얘 얘 너도 진짜 RM진 아 진 아 진 아 진 많은데 아 진 아 진 명배우야 이거 아 왜 이렇게 많아 바로 가문서 갑니다 네 텐바이 큐 아 이번에 사고 또 실패해도 너무 잡네 윤경이나 줘야지 에잉 에잉? 이운 게 없음 하루 종일 집에 없었음 그래요? 응 어디 갔대요? 글쎄 뭐 어디가 놀러 갔지 않았을까 오 오 그 다음에 18번 딱 뒷모습이니까 이거는 말 바꿔도 되겠다 자 18번 갑니다 네 야 민혁이 없네 아 나이스 이거 놓고 갈게요 이거 뭐지? 부서졌네 이거 부서지는 건가 하하하하 원래 부서지는 거네 윤희 형 윤희 형 어디 갔어요? 그건 뭐예요? 어디 갔어요? 윤희 형 건데 이거 윤희 형 윤희 형 윤희 형 어? 깜짝이야 우와 뭐 누워있는 거 같은데 어제부터 보고 있으세요 어제부터 진짜 돌멩인 줄 알았다 아 미리 말을 하고 누워있던 거야 아 뭐야 저 형 진짜 돌멩인 줄 알았어요 형 뭐야 확인완전 아 확인완전 아 이게 뭐야 음 허숙이 주면 좋아하겠는데 이거 허숙이 주면 좋아하겠다 이거 야 이거 TV 하나도 안 맞았어 아니야 잘 맞았어 괜찮았어 19번 Q 아 그거 형 준 거예요? 내가 좋았다기보다 남준이가 좋았다니게 말하자잉 가자잉 오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솔직히 좋은 거 아닌가요? 저도 되게 인형을 바꿔줬는데 또 시작해보니까 너도 좋았던 거 같기도 하고 알았어 그럼 나한테도 좀 줘요 오케이 오케이 응 이거 취소할게요 나도 귀차 하나 정할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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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탄력 받았어 탄력 받았어 10번 씬 제이홉 지민 제이홉 지민 제이홉 지민 제이홉 지민 야 무지 개 개 뭐 이랬던 거 같은데 너 준비 됐죠 스탠바이 게릿 큐 야 무지 개 개야 지 오 음 자 오 귀여워 오 너무 사랑스러워 자 음 음 자 아 아 아 난 깍깍 너무 좋아 완벽한데? 오케이 음 음 어 어 이건 뭐야 아씨 아이 아이씨 으아 뭐야 야 너 왜 여기 있어 아 빨리 네 방으로 가 전 이러고 있는 게 좋아요 아 아이씨 아이씨 어 뭐야 나피아 슈가 지민 정돈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 뭐 정돈 어려워봐도 아니고 정국 네 아 나 와 진짜 어려운 거 난 솔직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긱스개 켜놓은 거부터 갑니다 네 에이! 아휴, 야, 잘 잤다. 뭐야, 이거? 에이, 뭐야, 이게? 으음... 으잉? 날로미... 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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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캑. 어우, 난 절정도 안 대기 너무 싫어. 왜 다들 절정도 안 하는 거야? 깜깜 몰라, 깔끔? 그래, 뭐 절정도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 정에선 할 말이 있음이라. 보니 신발은 본인이 신발장에 넣자. 자, 제가 늘 얘기했다 아닙니까? 아니, 나도 신발에 넣고 싶지. 근데 공간이 없잖아, 공간이. 내가 공간이 왜 없으니까? 장관이 없구나, 어떻게 하라고. 정국이... 정국이... 뭐야? 정국이... 정국이 뭐여? 아뇨. 갑니다. 큐! 이야, 춤 잘 춘다. 춤은 저렇게 준 거야. 제곱초 빡빡. 다녀, 심둥! 오, 왔냐? 너 근데 왜 뒷문으로 들어오냐? 방금 들고 들어오면 뭐, 뭐 돼요? 쟤 뭐 가져가셔?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아이고, 이야. 아이고, 이야. 경호와. 네? 뭐해? 아니, 그냥 뭐 밖에 있길래. 뭐해? 어, 무거워. 형은 밖에 있었어. 어디 가? 어디 가요? 몰라. 와, 이게 뭐야? 야, 이건 또 뭐야? 내가 가지고 오는데? 유행. 어이, 여기. 응? 붙지 마. 오케이. 오, 우와. 인정. 재엽. 재엽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엽입니다. 재엽에 통화 된 재엽입니다. 와우 좀 맛깔나게 해주세요, 형이. 오, 깨. 좋다, 좋아. 잘하네, 형. 갑니다. 자, 스타마이 큐! 와우! 인정 오케이! 아, 그럼 이 정도면 저도 충분한 것 같아요 어! 뭐야! 큐큰도! 내가 지켜왔어. 다들 점심 한 번 먹자. 치킨! 치킨! 아니, 모르겠다. 치킨! 음! 야, 근데 큐치고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냐? 아우! 아우! 불닭이 치킨이 없던 뭐예요? 야, 유진이 형, 저 콜라 한 거 주세요. 콜라. 콜라. 용거 닭다를 줘 주시면 안 돼요?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어! 짱! 짱! 아, 맛있다! 조용! 오케이! 야, 근데 왜 각자 캐릭터들이 없냐? 다 캐릭터가 바뀌어. 누가 뭔지 모르겠어. 오케이. 오! 큐클 없어. 아, 이제 보면 알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외모인 건데?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대로 안 된다고.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있어 있어. 그럴 필요 있어. 형 그러면 안 됐어. 아니 신발을. 그거 맨날 집어넣어야지. 맨날 그렇게 하면 어떡해. 되고 그럼 각자의 의견을 말해보시죠. 뭐해 이거? 형. 왔어요? 아니 너는 왜 맨날 방바닥에 두고 있어. 인마 빨리 들어가. 아이고 봐. 아 니 친구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무늘보다 아니고 왜 맨날 굴러다녀. 형만 먹길. 왜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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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아. 화장품 참아하는 수가 참아 아닙니까. 으쌰 아니 친구야 너같은 친구들 때문에 내가 요리를 못하는 거야 뭐라도 화장품은 시원한데다가 화장품은 시원해야 돼요? 너무 안아야 돼요? 아니 근데 음식은 시원하게 먹으려고 냉장고가 만들어진 거야 아니 음식을 화장품을 섞이면 어떡해 자자 진정들 좀 하세요 여긴 더 나은 하숙 생활을 위한 의견 조정의 자리라고요 아 이거 아니 여보세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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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내년 하나 더 두면 되는 거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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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만 제가 알겠지 말입니다 양말은 쫙 부족했으니까 이건 내가 가지고 오케이 주황색 모자 없다 주황색 모자 내가 가지고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다 아 석진이 형 석진이 형이 필요하겠네 석진이 형 한 2년 정도 쓴 건데 오케이 지민이 욕 좀 지민이 진짜 좋아하겠네 크아 지민이 울겠다 이거 받으면 오케이 아니 이런 것도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진짜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아 이거 누가 갖다 놨을까? 어? 이게 뭐야 너 제발 우리한테 버리지 마 겐태 형 야 버린 거 아니야 진짜 억울하다 나는 그냥 너한테 나눠준 거지 형 근데 그건 버리는 게 아니고 나는 어쩌고 사무라 다 요렇게 변한 게 맞지 않을까요 진짜 형 밖에 없네요 잠깐만 너도 진짜 아 이번에 삼고 또 실패다 너무 잡네 윤기 형이나 줘야지 에잉? 윤기 없음 하루 종일 집에 없었음 그래요? 응 어디 갔대요? 글쎄 뭐 어디가 놀러 갔지 않았을까요? 야 민혁이 없네 안다겠어 이거 놓고 할게요 이거 뭐지? 부서졌네 이거 부서진 건가 아하하하 아 원래 부서지는 거네 윤기 형 윤기 형 어디 갔어요? 그건 뭐예요? 누구지? 그거도? 윤기 형 건데 이거 윤기 형 윤기 형 오 깜짝이야 와 뭐 누워있는 거 같은데 언제부터 거기 있으세요 어제부터 진짜 돌멩이인 줄 알았다 아 미리 말을 하고 누워있던 거야지 아 뭐야 저 형 진짜 돌멩이인 줄 알았어요 형 뭐야 확인하자 확인하자 아 이게 뭐야 음 음 음 난 나한테 좀 잘 것 같은데 허숙이 주면 좋아겠네 이거 허숙이 좋아하게 되겠다 아 그거 형이 준 거예요? 쓰읍 내가 저 다리 받아 남준이가 저 다리게 막 하자이 오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솔직히 좋은 거 아닌가요? 저도 되게 인형을 벗고 좋았는데 어어 시작해보니까 저도 좋았던 거 같기도 하고 알았어? 그럼 나한테도 좀 줘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취소할게요 나도 귀차 하나 정할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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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무지개 개야지 오우 음 자 오우 귀여워 어우 너무 사랑스러워 자 음 음 음 음 자 아 으아 바 tax 으앗 어디 있어? 아 빨리 네 방으로 가! 전 이러고 있는 게 좋아요 이것도 어디다 정리해? 에옥! 어우 잘 잤다 뭐야 이거? 에이, 뭐야 이게? 아, 맛짱. 롤롬이. 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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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켁. 어우, 난 절절되는데 이게 너무 싫어. 왜 다들 정리정돈 안 하는 거야? 깜김몰라 깔끔? 그래, 뭐 정리정돈 어려운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 그래서 할 말이에요, 섬이라. 보니 신발은 보니 신발장에 넣자. 제가 늘 얘기했다 아닙니까? 아니, 나도 신발에 넣고 싶지. 근데 공간이 없잖아, 공간이. 하늘이 공간이 뭐야? 공간이 없나, 어떡하라고. 정국이. 정국이. 뭐요? 정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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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아니야. 야, 춤 잘 춘다. 춤은 저렇게 준 거야. 제읍주 빡빡. 다녀, 심둥. 어, 왔냐? 너 근데 왜 뒷문으로 들어오냐? 방금 들고 들어온 거 뭐해요? 제 뭐 가지고 왔어? 응. 내가 멀리서 치실 줄 수 없을 뿐이야. 넷. 나는 야, 넷. 개인적으로 행동을 테스트해밀다. 참. 아니, 아니다. 무거워, 어 호아. 아이고야. 아이고. 얍. 경구아 예? 뭐해? 아니 그냥 밖에 뭐 있길래 택고 왔어요 형은 밖에 있었어 어디가? 어디가요? 몰라 와 이게 뭐야? 야 이건 또 뭐야? 우와 뭘 가지고 오는데? 어이야! 와우! 인정 오케이 아 그럼 이 정도면 저도 충분한 것 같아요 어? 뭐야? 치킨이다! 내가 신경 써 자들 점심 한 번 먹자 어 달라고 치킨! 오케이 모르겠다 치킨 화목 짓살 야 근데 규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냐? 아우 그 다음에 치킨이 없건 뭐예요 야 우진이 형 저 콜라 한 번 주세요 콜라 용거 닭다리 좀 주지면 안 돼요?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어 말리들 먹어라 쫘악 하하하하 아잇 짜아 맛있다 이야 조용 거의 안 contributed 안녕 고마워 track 앇